아직은 고3이나 N수가 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찍고 난 후에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는 건데 해설 강의 이런 것들 좀 듣기 전에 이걸 먼저 알고 좀 들읍시다. 특히 고1, 2 친구들, 고1, 2 친구들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영어의 실력, 능력이 이대로 유지되면 괜찮을까 아니면 안 괜찮을까를 좀 먼저 판단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무작정 막 문제 내가 풀었으니까 뭐 어떻게 푸는 건지 해설 강의만 듣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괜찮을지 한번 봅시다. 지금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절대평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90점만 마저도 1등급인데 2020년에 수능의 1등급 비율이 이 정도였거든. 어때, 얘들아? 괜찮지. 할만하지, 그치? 아니, 할만하지도 아니야. 이 정도면 매우 쉽지, 그치? 근데 과연 이렇게만 돼 있으면 저도 제 입으로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 진짜 빡세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 자, 다음 해를 한번 잠깐 볼게. 그냥 1년치의 수치만 봐. 1년치의 수치만. 뭔지 알겠지, 얘들아? 2021년 1년 내내 교육청 평가원 수능 다 그렇게 녹록치 않아. 많아야 100명 중에 4명에서 5명에서 이 정도거든, 1등급 비율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국가시험의 난이도가 약간 좀 출렁출렁하는 경향이 있는 게 좀 사실이지만 이때는 1년 내내 그렇지 않았다고. 아, 뭐 1년만 그랬겠지. 아니, 자, 봐봐. 그냥 팩트야. 자, 다음에 2022년이요.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아니, 물론, 물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3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작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때 시험은 좀 예배적이긴 했어요. 9월 평가원, 고3 시험이죠.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1등급 인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야, 이게 무슨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운전면허 시험이야, 뭐야.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1등급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봐. 사람이 참 간사하지. 그냥 그동안 했었던 느낌과 감과 필, 단어 좀 외우고, 기출문제 그냥 풀고 뭐 반복하면 되겠지. 해서 됐거든. 뭐 어떡할 건데. 절반 이상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때 이후로 영어 때문에 N수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2023년에 N수가 되게 많았거든, 얘들아. 유스세드 나왔을 정도지. 아니, 그래. 이때만 그랬겠지. 아니, 저 지금 2023년이라 그랬지, 얘들아. 그럼 어떡할 건데. 2023년. 제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들아, 3월 교육청 1.98%야. 아니, 작가도 얘기했지만 느낌과 감과 필로. 그럼 고3 되자마자 봤었던 이 시험에서는 그럼 대다수의 친구들이 느낌과 감과 필이 별로 없다는 건가? 그건 아니란 말이야. 아니, 100명 중에 2명이 1등급이야. 1명 내지. 그럼 걔네들만 감이 있고 우리는 감이 없나? 이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아. 자, 노란색으로 돼 있는 주요 시험도 마찬가지죠? 최근 수능까지 이렇게 됐어요. 자, 결론 공부하세요. 알겠지? 꾸준히 공부해 주셔야 돼. 난 고3이 아닌데, N수가 아닌데. 아니,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 단,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설강의 찍었단 말이야. 제가 다 찍지 않고요. 진짜 고3 정도 수준에서 필요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지문만 선별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수업을 해놨어. 이거 완전 해설강의가 아니고 수업을 해놨어, 얘들아. 특히나 뭐에 관련된 문제만 일부러 제가 뽑아내냐면 글 읽기 능력이 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만 문제를 좀 선별했어. 알겠지? 그래서 많지도 않을 거야. 뭐 한 3개, 4개, 5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러닝타임은 꽤 돼, 얘들아. 왜? 수업을 해놨거든. 왜냐면 저는 관점 자체가 고3, N수 이런 친구들에서의 관점으로 질문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여러분들 이 정도 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라고 하는 정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 특히나 어떤 관점으로 좀 펼쳐서 설명을 해놨냐면 너의 단어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걸까? 아니면 너의 문장 해석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될까? 아니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해설강의, 웬만하면 꼭 보셨으면 좋게 하는 해설강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너의 글읽기 능력이라는 건 대충 느낌과 감각, 필로 그냥 단어로 때려박는 느낌이 아니고 문장 하나와 문장 하나가 진짜 연결이 잘 되나? 이 이슈를 얘기해놨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거든. 하나 더. 그래서 학문적 글읽기를 하는 여러분들은요. 그냥 단어되고 해석되고 문장 대충 후려 갈기는 이 느낌으로는 절대 1등을 못 받아 봐. 절대 안 돼. 알겠지? 아잇 나와 있잖아.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들아. 학문적 글읽기는 이렇게 읽어라 라고 글 속에서 너네한테 방향성을 줘. 너 이렇게 읽어 인마. 네 맘대로 의역하지 말고 네 맘대로 막 선지 막 꼬아서 보지 말고 이렇게 읽어라고 하는 그 기준의 순간을 주거든. 기준점 그게 뭐야. 명확한. 기준의, 글읽기의 기준의 설정이 된 상태로 읽은 건가? 아니면 그냥 막 내 맘대로 읽는 건가? 이 이슈에 대한 문제들만 선별했어.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혹시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3 N수 친구들에게 해설 강의로 좀 매우 유명해요. 제 해설 강의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만 읽고 푸세요. 저기만 읽고 푸세요. 금번은 여기니까 정답이 거죠. 이렇게 참 못해요. 어떻게 본질적으로 글을 뚫어야 될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까지 얘기했냐면 너가 이런 것 중에 무엇이 좀 안 되면 이런 걸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라는 추천하는 수업 내지 공부 방식도 매 문제마다 달아났어. 해봐 얘들아. 제 해설 강의만 보고 성적이 올랐던 친구들도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냥 제발 해봐.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약간 좀 학력 낮춘 해설 강의라고 해도 힘 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시면 도움될 만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놨으니까 가서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고3 영어 가시면 쉽지 않다. 그럼 나는 고1일 때 뭘 준비해야 될까? 그걸 판단하는 기간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됐죠? 김진영이었습니다. 김진영이었습니다.